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내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는 이 길을 우츠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집으로 다시 가는 길을 천이라고 내가 헤맸음 그러니까 처음 오면 그런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여기 위에 올라오면 길을 알아 그래서 그런일이 없어 꼬막도 하네 아 바람 깨다 분다 아주 시원하고 좋네 이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이 나무가 갑갑해올까 아니면은 좋아할까 하긴 쓰러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해놓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니까 좋은 면도 있네 아 저거는 흐뜨로 매지 않았더니 저 아까 사람은 자빠지고 있잖아 그니까 자빠지는걸 방저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러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아 아 은근히 생각하신단 말이야 아 아니 은근히 생각하신단 말이야 아 아 괜찮은 사람은 여보 좌측길을 이용하고 이게 그런 곳이야 저는 어후 안녕 안녕 안녕